Q. 한 Louis ? ? ? 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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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화이팅! Q. 정진아? 잠깐만!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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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딜러같지만 탱커예요 탱커같은 몸매 보입니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야야 10키도 살려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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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탱커 왔어요 아 나아 와 10키비 너무 많은거 아니야 다 죽었어 저거 아 넘어가네 너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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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아 저걸 누구를 잡냐 방송으로 아아 아유 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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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선인장 뭐야 이거 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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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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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인장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bra 셔서 짐 불wohl 일 아어 우왁더 일단 모니터 끄면 할만할 것 같아요 와 저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는거 봐봐요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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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퍼드와이 뭐야 이거 바바 사기라니까 이거 방송 봤네 방송 봤어 미니메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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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놓고 있어 줄 놓고 있어 줄 놓고 있어 저기 힐러가 실 쳐주는데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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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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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부터 어허 나이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뭐야 이거 왜 쟤네 왜 다 풀피 저분들 왜 다 풀피야 10렙 10렙 가능합니다 저희 자존심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10렙 10렙 까지 Q refineouri 이거 문제겠습니까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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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 아허어허허어어 원진까지 왜 꼈다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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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하지만 MY sphere GM님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밀려가지고 이렇게 빠를지 몰랐을거야 좋았어 좋았어 내려오시면 안돼요 내려오시면 안대요 올라오 올라가 있어요 내려오시면 안돼요 올라가세요 아 역시 저희가 웬유토버가 아닙니다 아 샐러디 샐러디 어떻게 한번 구원해줄수 있는거야 아직이래가 여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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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옹 팀이라고? 적에게 가만한 처치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쳐줘야 된다고요 아 우리 예상외라는 거군요 또 아까 핵싸기 조합이라고 또 갖고 오셨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밀어야 돼요 이거 밀어 오승불교 밀어야 돼 이거 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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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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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죽었어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개피 개피 잡아야 돼 공돌이 잡아야 돼 이거지 이거지 다시와 살려줘요 살려줘 아아 살아 돌아왔어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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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때려요 그만 그만 때려 살려줘요 와 와 이건 줄 수가 없다 저 블리츠 크랭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끌고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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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했어 완벽했어 왔습니까 여기 와요 잡았다 잡았다 왔습니까 인생테드 찾았어 나이스 야하 이거지 쫄 PCB 그렇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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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명 10명 10명! 나이스! 우리 태권도 안 죽어 아 죽는구나 죽는구나 죽지 죽는구나 죽었어 죽었어 때리고 있어 때리고 때리고 죽였다!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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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라야 죽였어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죽여 죽여 죽였어 죽였어 알아! 묻어! 야! 이브! 아이 뭐 아주 쉬운 게임이었어 운영자라고 게임은 꼭 잘하는거 아니군요 KD의 팔 보이십니까? 몇번 찍을까요? 그럼 저는 제일 첫번째 1번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봤습니까? 공포 게임에 또 이렇게 샷건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이퍼 유니버스 여러분들 해봤는데 진짜 현질 없이 또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처음 했지만 또 이렇게 보이는 8.0 보이십니까? 역시 제가 이제 여기 로비에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 못 여기에 명예를 걸고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제가 또 하이퍼 유니버스 제일 이렇게 잘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이퍼 유니버스 이렇게 했는데요 되게 재밌네요 진입장면 또 되게 작고 여러분들도 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